지능 3점 지구력 2점 아빠와 연소가 저 때려요 힘 4점 그냥 아빠가 이걸 보고 누가 이길지 간단해보세요 네 수영대분인가 뭔지 알아요? 강력한 한방에 피틀 피틀 이고나돈 연속 공격 밀어붙인 이고나돈 상황을 뒤집으면 깨물기 공격 원래 이고나돈이 밀어붙였지만 여기 한방을 하고 밀어붙였지만 상황을 뒤집었어 카르코로돈토사우루스가 깨물기 공격을 한 번 했는데 그 깨물기가 너무나 강력했어 목을 깨물어 버렸어 게다가 자존심이 너무 좋아서 방심하는 사이에 공격한 것 같아요 방심하면 안돼 얘가 방심했어요 얘가 방심했어요 여기도 방심했어요 꼬리로 치고 엄지발톱으로 친 다음에 아니죠 몸통 박치기도 했어요 아 몸통 박치기도 하고 배에 박치기도 하고 그냥 박치기 난 엄지발톱으로 했어 그래서 좀 공격을 했는데 카르코로돈토사우가 자 이제 밥 먹고 와서 다시 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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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